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한주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덴드로 막바지 판매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가지만 들고 나왔는데, 오늘도 완판 기대하며 즐거운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샹샹투데이 거기에 늦게 방송 못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 하게되면 유튜브에 샹샹투데이 반려식물 검색하시면 저희 KBS 방송국에서 촬영 현강이 나오실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드리고 지금부터 판매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는 크리스덕섬, 그죠? 스와베샹한 룸 안에 눈 들은겁니다. 저희 부양에 세화분이 있었는데, 하나분은 빠져나가고, 하나분은 빠져나가고, 저희 두화분 남았는데, 요거는 애장품으로 저희 남아가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아있고, 쭉 이제 막, 부텐더러 막바지,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감상해보고 판매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그냥 수집 해가지고 하나둘 이래가지고 못왔던 안어수문, 채집동들입니다. 채집동들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가 1m 50이에요. 1m 50이라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판매 박스가 불가하여가지고 오시는 분 한해서만 판매를 하는데, 오시는분들은 너무 길어가지고 정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 부양에 영원히 이제 부양가죽이 되는거죠. 이렇게 덴드로 안어수문은 거의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막을 내려갑니다. 서서히 덴드로도 마찬가지로 막을 내려갑니다. 막을 내려가고. 아, 이제 지금 와셔리가 덴드로 와셔리가 살살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 여기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기, 한국기 아니겠습니까? 문희종인데, 요거는 제가 봐도 처참합니다. 매번 매년 이래가지고 이렇게 번식이, 아, 분양이 되어 나가니까, 언제 대주가 들렸는지 아니겠습니까? 뭐 번식되는 수만큼 아니겠습니까?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희들도 막, 저도 좀 그랬습니다. 여기에 판매 방송 들어왔습니다. 요 후토니도 저희 이제 채집종이예요. 채집종이 다른 후토니보다 조금 더 이제 여린, 옅은 색인데, 음,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부양의 종자 차원에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의 지금 덴드로도, 어, 파리시하고 파리시종하고, 아나스문 슈퍼붐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그게 개체수가 남고, 조금 거의 이제 덴드로는 거의 소강상됩니다. 어, 앞에 보이시죠? 어, 덴드로, 파리시, 일반 파리시와는 조금 다를겁니다. 그죠? 이 밴 잎, 잎 자체가 그죠? 잎 자체가 다르고, 요거는 이제 채집, 파리시 채집종, 저쪽에 네팔 쪽에서 안 있습니까? 했는데, 부작이 아주 멋있게 되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전진 2대에, 전진 2대에, 꽃대 2대에, 채집종 가격 10만원입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채집종, 어, 어, 2번은, 파리시 2번은, 어, 8만원입니다. 어, 3번, 그죠? 3번, 파리시, 젤룰레아, 어, 젤룰레아, 요거, 그 4만원입니다. 요것도, 꽃이 많이 붙어있죠? 이게 부작으로 해가지고, 1년 정도 저희들이 딱히 그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습니다. 그러고, 4번, 4번은, 이제 신총이, 전진, 초기 2개에요. 4번은 초기 2개에, 그래가지고, 가격을 조금 해가지고, 만원을 더해가지고, 5만원입니다. 4번은 5만원입니다. 어, 5번, 어, 아너스몸, 세미알바 채집종, 그죠? 여기에, 어, 이제 우리, 플라스틱 폰, 폴분에 있는건데, 그렇게 이제 꽃이, 다 일반, 이제 아너스몸하고는 다른 종이에요. 이게 나중에 받아보시면은, 아, 이런거 부양해서 어떻게 이런걸 먼저 선별해, 일반 파리시하고는 조금 다른 종이에요. 아, 아너스몸하고는 조금 다른 종이에요. 그리고, 어, 10번, 아, 10번이 아니고, 6번, 아너스몸 선별품. 음, 요거는, 선별품 가격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음, 세미알바처럼 아니겠습니까? 아주, 맑은색이에요. 맑은색이고, 어, 신화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어, 4개 나오고 있습니다. 4개 나오고 있고, 꽃대, 어, 이렇게 되어가지고, 4개, 신화가 4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제가 선별품, 그거를 해 놨던겁니다. 어, 분류를 해 놨던건데, 이번에, 이제, 요거 저희들이, 이제, 또, 덴드로비움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7번, 아너스몸, 슈퍼붐, 그죠? 요아이도 선별품이에요. 부양의 선별품이에요. 아주 멋있는 종이에요. 그죠? 요거는, 6만원입니다. 어, 6만원이고, 앞꽃도, 꽃도 큼직하니 해가지고, 굉장히 꽃이 예쁩니다. 꽃, 후육이 첫째 두꺼우니까, 수명이 오래가는겁니다. 그리고, 네팔파리시, 네팔파리시 채집종. 어, 요거는 꽃이 아주 독특하게 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진한색으로 피는거에요. 어, 요거는 가격이 20만원. 요것도, 제가 소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놨습니다. 어, 요거는 꼭 사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9번, 유서석꽃. 가격 5만원입니다. 유서석꽃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9번, 유서석꽃. 요거는 좀 키가 큽니다. 키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60cm 정도 되고, 어, 9번은, 어, 9번은 가격 50만원입니다. 어, 네스트, 진한색. 어, 네스트, 진한색, 가격 50만원입니다. 여기 꽃 봐보세요. 여기에, 꽃이 여기저기 쌓이 있습니까? 이거 아주, 제가 한 20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요거,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50만원입니다. 진한색, 50만원. 이제 10번입니다. 11번, 빅네드 드래곤. 그지,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아, 네스트, 빅네드 드래곤. 가격이 4만 5천원. 음, 11번. 12번도 안있습니까? 지금 막 꽃이 피는데, 빅네드는 4만 5천원. 12번, 4만 5천원. 13번도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13번도 4만 5천원. 14번, 요,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 4만 5천원. 15번, 요, 지금 꽃대, 꽃송이 이렇게 피고 있죠? 어, 아직까지 피지지는 않았습니다. 15번은 4만 5천원. 16번, 음, 약간 피었습니다. 아, 16번도 피지 않았네요. 4만 5천원. 그죠? 16번, 4만 5천원. 저 디아, 시나드 건강이 다 보이시죠? 음, 17번, 17번,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 피었습니다. 어, 4만 5천원. 18번, 네스트, 음, 네스트 드래곤, 4만 5천원. 어, 4만 5천원. 여기에 꽃이 이렇게 피어 가 있습니다. 19번, 지금 4만 5천원. 요렇게 살짝 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아, 20번은 요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20번, 그죠? 4만 5천원. 21번, 어, 요, 지금 꽃이 피어 가지고 있고, 어, 신화 그 건강이 나고 있습니다. 4만 5천원입니다. 동일하게 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어, 장미석고, 그, 어, 우리, 그, 부양 토분에 이제 걸려가 있습니다. 부양 토분에 걸려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신진 신화가 두 개고, 가격 4만 5천원이요. 요렇게 밑에 꽃송이 4등 순송이 다르고, 음, 23번, 4만원입니다. 꽃 2송이 다르고 있습니다. 부작입니다. 24번, 꽃 4송이 피었습니다. 꽃 4송이 피어 가지고, 음, 요거는 요것도 4만원 부작입니다. 3만원. 25번, 바리시 세미 알바, 어, 가격 10만원. 요게, 어, 꽃에, 꽃에 2개, 전진 2개, 신화 2개입니다. 25번, 가격 10만원. 26번, 어, 바리시 셀룰, 꽃 최고로 많이 붙었습니다. 6만원입니다. 보이시죠? 6만원. 27번, 셀룰, 할래야? 6만원입니다. 부작입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어, 꽃 많이 붙었습니다. 어, 27번, 핑크 드래곤.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선별 해 놨다가, 지금, 이제, 지금 빼놓은 거 빼 가지고, 요번에 마지막 판매에요. 27번, 어, 핑크 드래곤. 4만 5천원. 어, 28번, 잔오렌스텐하고, 두진석꽃하고, 겨배품인데, 가격 6만 5천원.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소장 같이 있는 거에요. 이게 꽃이 길게 늘어지면서, 어, 아필림보다, 그, 아필림보다 더 있습니까? 어, 색이 진한 거에요. 그죠? 두진석꽃보다 색이 진한 거에요. 꽃대길이. 내년에, 내년에 아니 있습니까? 조금 이게 꽃이 내려오는 것들면, 약 한, 얼마 정도? 약 한 6, 70cm 아마 내려올 거에요. 그렇게, 어, 오늘 방송 요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쭉 한번 보시고, 어, 오늘도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 데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 이후에, 어, 저희들 나중에, 음, 어제 이제 정규방송, 그, 난초행을 하지 못했던 거, 요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아니 있습니까? 고고, 어, 오크레나나, 어, 벤드로병 관리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또 촬영, 또, 어,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어, 영상 담고, 오늘도, 음, 보람되고 하루, 힘찬 하루가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어 Schoo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